우리가 지금 이제 Cementic UI를 이용해서 HTML 페이지의 모양을 좀 바꿔보고 있어요. 그래서 CSS나 JS 파일을 직접 다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 중에 Cementic UI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Bootstrap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Bootstrap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Cementic UI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바꿔봤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시면 되고요.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보면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이제 지면이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 모든 소스를 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은 소스,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직접 참조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그인.html 페이지 만들어진 걸 제가 여기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adduser.html, 그 다음에 listuser.html도 이렇게 바뀐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html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head라고 하는 태그 안에 meta 태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모바일에 맞춰서 보여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시멘트 UI를 사용하니까 CSS 파일 하나와 이 밑에 가면 제게 JS 파일 하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바디 태그 안에 우리가 div, division 태그를 가지고 영역을 할당 받으면서 클래스 속성을 계속 붙여주고 있어요. 우리 봤던 것처럼 이 UI blue fluid card라고 하면 카드 모양의 영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카드 모양의 영역에다가 이미지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글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form 태그를 이용해서 웹서버에 요청을 하는데 그 안에 모양을 table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죠. 우리가 html 파이브는 table 태그를 쓰기보다는 div, division 태그를 쓰면서 디스플레이 속성에다가 테이블이나 테이블 셀과 같은 속성 값을 할당하면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존에 테이블 태그를 그냥 써서 레이아웃을 잡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그 안에 각각의 입력 상자라든가 이런 데도 클래스 속성을 넣어준 거죠. 이거는 semanticu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나 안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태그만 잘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보면 우리가 위에 style 태그를 넣고 CSS 스타일을 직접 넣어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비율 단위로 구성을 하고 싶다고 하면 퍼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모바일 단말 같은 경우에 비율 단위로 맞춰줄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em이라든가 퍼센트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죠. 그리고 퍼센트를 쓰게 되면 어떤 div 태그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감싸고 있는 부모 태그들이 전부 다 퍼센트 단위로 사이즈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html 전부 다 퍼센트로 맞춰주고요. 가로와 세로 크기를 바디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해서 아까 div div 태그가 가장 바깥에 있는 태그가 있었는데 최상위 태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디 안에 있는. 그것도 with site를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맞춰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flex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죠. 그래서 flexbox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줄 때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lexbox는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레이아웃의 문제. 이 웹이라고 하는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잡을 때 특히 이제 css로 레이아웃을 잡잖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 잡는 게 참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css든 이 웹 쪽이 처음에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만들고 표준을 만든 다음에 진행된 게 아니라 기능이 만들어지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계속 왔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사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flexbo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css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여러분이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걸 맞춰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웹서버를 node.app2.js라고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주소로 접속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로그인 페이지보다 훨씬 예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체크박스도 좀 더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입력 상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리스트 유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거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와서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사용자 리스트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이 태그들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스 속성 값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Cementic UI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버튼 하나만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스트 유저의 응답을 우리가 HTML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이 응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Cementic UI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리스트가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 사용자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사용자 리스트, 리스트 유저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샘플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Public slash 리스트 유저 밑줄 긋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결과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카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바깥에가 이렇게 왼쪽 위에 제목같이 이렇게 책갈피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더 번거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조잡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넣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카드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태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스 속성을 보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멘틱 UI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모양을 잡았는데 이게 모바일인 경우 그런 경우에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깨져보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바일인 경우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가 거기에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해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CSS도 기존에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CSS 여기도 한번 가서 보죠. 리스트 유저 뭐 여기 가서 보면 CSS 막 있잖아요. 패딩이 뭐야? 마진이 뭐야? 자 우리가 그 문서 요소라고 하죠. 웹 문서에 들어가는 웹사이트 그 문서에 들어가는 각각의 문서 요소가 있으면 그거에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의 안쪽 여유 공간 바깥쪽 여유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태그에 대해서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레이아웃을 잡기 힘드니까 패딩이나 마진 값을 0으로 처음에 해놓고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속성이라든가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속성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코딩을 하면서 코딩을 하면서 자꾸 입력해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넣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 이런 것들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 CSS 코드를 대충 이해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관계 없는 분들도 CSS 코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딱 정해진 속성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복적으로만 익혀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시멘트 UI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 부트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트 스텝이나 시멘트 UI에 어떤 속성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복하셔가지고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리고 이걸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꾸 반복하자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는 거고요. 그리고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사이트 있죠. 여기에 이 사이트를 갔더니 이 사이트에 여기 샘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꼭 외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폼과 관련된 또는 여기에 있는 어떤 걸 볼까요? 이게 대화 상자를 한번 띄우고 싶다. 대화 상자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서 여기서 실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코드를 이렇게 넣고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넣고 하면 그대로 뜨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뭐 feed라든가 이것도 가서 보면 되죠? 자 응답 글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자 이거요 여기 소스를 보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라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면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트 스트랩토 나중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전부 다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책의 설명대로 진행을 하면서 소스를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모듈화하는 자 그 챕터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모듈화가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그 웹사이트 화면 자 웹문서 화면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멘티 UI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잠깐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웹사이트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복하느냐 얼마나 자주 해보느냐에 따라서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